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번 계약은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40% 수준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 제약사와 초대형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약 1조 4천 637억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출범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2조 5천 9억 원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체결된 투자 의향서의 본 계약으로 당시의 수주 규모는 1,473억 원. 1년 만에 1조가 넘게 증액된 규모로 체결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사공장 보유.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 성공률 등의 경쟁력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 트랙 레코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머크,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와 7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6건은 기존 계약에서 생산 물량 등을 늘린 증액 계약입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는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6곳,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 증가하는 위탁 생산 대응을 위해 공장을 확장 중이며, 내년 4월 5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1위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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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